핑크퐁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 상어 올리 너무 아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 상어 치과야 아야야 아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 그리고 형아 상어의 이빨이 너무 아파 보이는걸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 안으로 들어오세요 첫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치석이 쌓여 잇몸이 부었네요 치석은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서 단단하게 굳은 나쁜 덩어리에요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면 잇몸이 더 나빠질테니 빨리 치료해 드릴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치료 도구를 사용해서 엄마 상어의 아픈 잇몸을 낮게 해주자 환자분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아 먼저 잇몸 위에 쌓인 딱딱한 치석을 없애자 아 아 아야 이빨이 살짝 시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어 치석 제거 끝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어 어우 역시 잔뜩 쌓여있던 치석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어 으 더러운 치석 가루들이잖아 잇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치석 가루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자 이제 이제 엇몸과 고인물을 쏙 빨아 들여서 없애자 아 개운해요 입안이 깨끗해졌어 못된 세균들이잖아 마지막으로 연고를 발라서 세균들을 물리치자 우와! 엄마 상어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더러운 치석이 쌓였던 잇몸 위아래 모두 다 치료 끝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하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뾰족뾰족 윈니 아랫니가 부러졌군요 이빨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많이 불편할 테니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이빨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까? 자 찍을게요 오우 윈니 아랫니가 많이 부러졌네요 빨리 뽑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까? 다 됐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새 이빨을 끼워드릴게요 마음에 쏙 들어요 선생님 뾰족뾰족한 이빨이 너무 멋져요 부러졌던 이빨 뾰족뾰족하게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평화상어 들어오세요 하얘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윈니 아랫니의 음식물이 끼어 있네요 음식물이 이빨에 계속 끼어 있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아, 아파요? 저, 저 치료 안 받을래요 걱정 말아요 형아상어 제가 아프지 않게 더러운 이빨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게요 네 친구들 준비됐지? 먼저 집게로 더러운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내자 약복 centered 자 으흡! 깊이박혀 있나봐 으흡! 다 됐다 아이, 시원해 이제 누래진 이빨을 깨끗하게 양치하자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구석구석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치카치카치 마지막으로 치약거품을 물로 잘 헹궈주면 끝 와, 새하얀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앞으로는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이빨 닦기로 약속 약속 치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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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래 깨끗하게 양치 끝 크앙 모두 튼튼한 이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선생님, 치료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앙앙앙앙앙 친구들, 다음에도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온 친구들을 함께 치료해주자 안녕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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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